2025년 수능특강 영어 16강의 1번 글의 소재는 기자의 정보 습득 애주 쓴 애주는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접속사야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돼 그러면은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하자마자 그나 그녀는 얘가 지금 주어야 그러면 앞에 거 뭐야? 리포터는 기자야 기자가 is assigned to 해서 수동이죠 배정 받다 기자가 배정 받자마자 스페셜 라이즈드 비트에서 전문적인 구역 비트는 여기서 구역 스페셜한 그래서 전문적 기자가 전문적 구역에 배정 받자마자 기자가 있으면 어떤 특정 영역의 배정을 받죠 그럼 그나 그녀 이는 기자야 기자는 슈드 리드 읽어야 돼 몇 가지의 기본적인 책들인데 오는 뭐뭐에 대한 뭐에 대한 거냐면은 그 서브젝트 주제야 대신 서브젝트 꾸며줘 그 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책들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 주제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제는 전문화된 구역 여기에 해당하는 기본적 책을 읽어야 된다 투는 부사의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become familiar 친숙해지기 위해서 inner general way 일반적 방식으로 familiar with 친숙해지는 거야 여기 뒤에 거예요 how 이하에 일반적으로 친숙해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여기 how 부분에 친숙해지기 위해 그 분야에 대한 몇몇 기본적인 책을 읽어야 된다 how 이하는 뭐냐면 어떻게 비튼 아까 여기 위에서 구역이라고 했죠 어떻게 그 구역이야 그 분야가 work는 일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작동하다 어떻게 그 분야가 작동하는지 작용하는지를 그 분야가 작용하는지를 일반적으로 친숙해지기 위해서 그 분야의 기본적인 몇가지 책들을 읽어야 된다 배정 받으면 전문화된 그 분야의 지역을 그럼 여기서 첫 문자가 뭐야 기자는 기자는 전문 분야 책 읽어야 한다 이렇게 되죠 전문 분야인지 어떤 전문 분야 배정 받은 본인이 배정 받은 전문 분야의 책을 기자가 읽어야 된다 만약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뭐에 대한 예냐면은 지금 전문장에서 기자는 전문 분야의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랬어 배정 받은 어떻게 그 분야가 작동하는지 친숙해지기 위해 그 주제에 대한 몇가지 기본적 책을 읽어 그래서 그 분야가 뭐냐면 지금 정부 분야가 예시로 들어갔어 만약에 governmental area 해서 정부 분야 정부의 영역이 여기가 주어 이제 involve 관련되다 수동 정부 영역이 관련이 된다면 자 예를 들면 정부 영역이 뭐냐면은 스테이트 레지셀러출 들어가서 얘는 주의회 그리고 법원 시스템 과 같은 예를 들면 정부의 영역이 관련됐죠 그러면 기자는 Should not go on a first assignment assignment는 임무 1. 처음에 일을 하러 가선 안된다 Without ing는 뭐 뭐 하지 않고 여기 하우 이하를 알지 못하고 일하러 가면 안된다 만약에 정부의 영역 예를 들면은 주의회나 법원 시스템 같은 정부의 영역이 관련된다면 기자는 뒤에 거를 알지 못하고 일하러 가면 안된다 뒤에 거 뭐냐 어떻게 대시 뒤에 있는 particular 꾸며 어떻게 그 특정한 유닛 여기서는 기간 어떻게 그 특정한 기간이 아퍼레이트 운영 운영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가면 안된다 그 특정 영역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지 못하고 가면 안된다 이 얘기랑 같은 얘기죠 그 구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친숙해지기 위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못하고 처음에 일하러 가면 안된다 여기 처음 문장에 나온 내용과 지금 같은 내용 지금 들어갔는데 그 예시가 지금 들어간게 정부 영역으로 지금 기자의 영역의 일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도서관들은 컨테인 포함하고 있어 그런 책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 그런 책들은 정부 영역에 관한 책들이야 그러니까 네 일이 주의회나 법원 시스템과 같은 정부 영역과 관련돼 있다면 기자는 그 특정 영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지 못하고 일하러 가면 안된다 그랬어 그 영역은 정부 영역을 에 대한 책을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갖고 있단 말이야 얼도우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 문장이어야 돼 비록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가주어 비록 훨씬 더 좋아 포는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에 여기 투 이하가 진주어 그리고 가주어니까 얘는 뭐한다 해석하지 않는다 훨씬 더 좋아 기자들이 뭐하는게 투 바이 데어 온 카피 카피는 여기서 그냥 어떤 복사본 책 여기서 책이라고 하면 돼 자신의 책을 사는게 훨씬 더 좋아 포는 뭐뭇을 위해 뭐하기 위해서 미래에 에퍼런스는 참고 미래에 참고하기 위해서 미래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을 사는 것이 기자들이 비록 더 좋지만 도서관은 그런 종류의 책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 도서관은 책이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들어간 거야 내용은 어렵진 않아 기자는 전문 분야의 책을 읽어야 된다 배정을 받으면 he or she should read several basic books on that subject 이렇게 됐고 for example 들어가서 정부 영역이 들어갔고 도서관이 이제 책이 있다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노우 메디컬 리포터 들어가서 얘는 노우 플러스 명사는 뜻이 어떤 영사도 뭐 뭐 하지 않다 이렇게 돼 어떤 메디컬 리포터니까 의학 기자도 성공적으로 일하지 못해 without은 뭐 뭐 없이 뒤에 거 없이 뒤에 거 뭐냐면 좋은 의학적인 예를 들면은 딕셔널이니까 의학 사전 없이는 일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번에도 예시가 지금 들어갔죠 이번에 예시는 누구냐면은 의학 기자가 예시가 지금 들어갔는데 마찬가지로 뭐야 without 없어 그러니까 메디컬 딕셔너리가 없으니까 의학 지식이 없으면은 일을 잘 못한다 그랬어 그 분야의 일을 그 분야에 대한 책을 읽어야 된다 그 분야를 공부해야 된다 해서 하나는 거버먼트 정부가 들어갔고 이번에는 메디컬 리포터 의학 분야가 들어갔단 말이야 자 노우 들어갔죠 노우 들어갔으면 노우 VS 주어도 부정의 말에 대해서 동안이란 뜻이야 주어도 또한 아니다 이렇게 돼 자 비즈니스 기자도 또한 비 있어서는 without은 뭐뭇이 없이 이렇게 되죠 기본적인 경제 텍스트는 여기서 책 경제적 글 경제적 책이 없어 경제적 책이 없이는 비즈니스 기자는 비는 존재하다 존재해서는 안 된다 경제 분야 책이 있어야 된다 이번에는 경제 기자 예시가 지금 들어갔단 말이야 그 분야의 책이 있어야 된다고 들어갔어 기자는 전문 분야의 책을 읽어야 된다 해서 처음에 정부가 지금 예시가 들어갔고 정부에서 도서관이 있다 의학 기자랑 경제 기자가 예시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시티 디렉토리지 들어가서 도시 이거 디렉토리는 명부야 도시 명부야 자 그리고 전화번호부 책인데 모든 도시의 그래서 얘가 모든 도시가 앞에 있는 도시 누구냐 명부랑 전화번호부를 수직해 주고 있어 이는 뭐뭐에서 기자 지역이야 어떤 지역 취재 지역 커버리지는 취재 기자가 취재하는 지역의 모든 도시에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하는 지역의 모든 도시에 도시 명부와 전화번호부는 그럼 지금 주어는 누구야 도시 명부와 전화번호부 얘가 지금 주어야 이거는 복수동사야 커버리지 맞추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부는 소중한 도구이다 as 들어갔죠 as vs 는 주어도 또한 그렇다 이렇게 돼 자 인터널 내부적 디렉토리니까 명부야 조직인데 그나 그녀는 기자야 기자가 빛은 아까 구역이라고 했죠 기자가 그 구역에서 인카운터는 만나다 우연히 마주치다 기자가 그 구역에서 우연히 만나는 조직에 기자가 그 구역에서 그나 그녀가 그 구역에서 우연히 만나는 조직의 내부 양식이 그런 것처럼 뭐한 것처럼 소중한 도구인 것처럼 기자 취재 영역에 모든 도시 모든 도시로부터의 도시 명부와 전화번호부도 소중한 도구다 해서 이번에는 도시 명부 그리고 전화번호부 이네가 어떻다 소중하다 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간 거야 자 해빙 동명서 주어야 기 것 이렇게 돼 자 그러한 번호를 갖는 거야 이 번호는 전화번호부 이거 있죠 위치가 수직하는 건 전화번호부야 종종 불가능해 공식적으로 obtain 획득 공식적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그런 번호를 갖는 것은 이네이블 들어갔고 to 들어가서 이네이블 a to b a가 b 할 수 있게 하다 기자들이 바이패스는 우회하다 돌아서다 장애물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도록 한다 리치는 연락하다 혹은 접촉하다 닿다 이렇게 돼 잠재적인 소울스니까는 취재원의 잠재적인 그 원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공식적으로 획득하기 불가능한 그런 번호를 가지는 것은 기자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뭐냐 포텐셜 소울스에 잠재적 취재원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이네이블 할 수 있게 한다 그럼 글 내용은 기자는 전문분야 책을 읽어야 된다 정부가 예시 그 다음에 도서관에 이 책이 있을 수 있다 의학 기자도 그렇고 경제 기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부 얘기 들어갔고 전화번호부 이렇게 어떤 기자가 전문분야가 있죠 그러면은 약간 취재원에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고 장애물을 우회한다 더 잘 취재를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